신태용 또 사고 쳤다. 한국 축구 감독 해외 성과에 또 한 획을 그었다. 신태용 활약의 인도네시아 국왕 특별 조치 전 세계 축구계가 깜짝 놀랐다. 인도네시아의 축구 열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그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국민적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경기장 곳곳에서는 환호와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승리의 기쁨은 경기장을 벗어나 거리로 그리고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승리는 현지에서 더욱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남아 현지 매체 레플러는 인도네시아의 국왕이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내렸다. 라며 국왕이 직접 발표하는 특별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특별한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한데 모였다고 합니다. aff 소속 축구 전문가는 이번 보상은 금전적인 가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보상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에 대한 국가적 영예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인니 국왕이 직접 하사한 특별 보상이 무슨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네시아 축구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눈부신 성과는 단순히 8강 진출로 그치지 않고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까지 이어지고 있죠. 현지 매체들은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신태용 감독이 있다. 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유23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역사적인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강국 요르단을 상대로 한 압도적인 승리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동남아시아의 강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성과는 신태용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지 매체 인도네시아 포스트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동남아시아 축구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 평가했습니다. 동남아 축구 전문가 이태훈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며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으로 이룬 결과이며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 덧붙였죠.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계약이 올해 6월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태용 감독 본인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지 매체 싸우스타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여 재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 감독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매체 콤파스는 놀라운 보도를 전하는데요. 매체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신태용 감독이 재계약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왕으로부터 전례없는 보상 제안을 받아 동남아 축구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 라고 특집을 보도합니다. 국왕의 직접적인 개입과 파격적인 보상 제안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전동남아 축구계가 이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죠. 인도네시아 국왕은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맡은 이후 팀의 기량을 크게 향상시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며 이에 따라 재계약이 논의되는 과정의 국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신태용 감독에게 보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며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왕의 보상 논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해당 보상안의 내용들이 특히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축구계는 물론 전세계 축구 팬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동남아 축구 전문가는 인니 국왕이 직접 보상을 하사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라며 그 내용 또한 파격적이었고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외국인 감독에게 제공한다는 것도 놀라웠다. 하지만 이런 큰 보상을 한국인인 신태용 감독에게 제공한다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점도 인상적이다. 라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인도네시아 국왕의 보상 내용은 바로 개인 섬 소유권과 기사 자귀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왕이 비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했고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인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도 알기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왕의 제안이 신태용 감독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왕이 스포츠 특히 축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죠. 현지 매체들은 국왕이 제안한 보상의 규모와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인 아디 와야나는 인도네시아 국왕이 신태용 감독에게 개인 섬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며 신태용 감독에게 섬을 하사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를 이룬 한국인 감독에 대한 보상에서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런 파격적인 보상 내용은 인도네시아 축구에 대한 국왕의 무한한 애정과 지원을 상징한다. 며 인도네시아 축구뿐만 아니라 전체 동남아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했죠. 한편 신태용 감독은 이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이 그의 재계약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끈 신태용 감독과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쓴 박항서 감독의 성공 사례는 많은 축구 전문가와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축구계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지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처럼 최근 몇 년간 신태용 박항서 등 한국인 축구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축구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인 출신 선수진과 감독들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의 축구 열정과 전략적 사고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축구 전문가 멜리사 레디는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축구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활동 중인 다른 한국인들 역시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축구계의 한국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며 이들의 전략적 사고, 열정적인 지도 방식 그리고 팀워크 중심의 리더십은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축구 분석가 김준호는 한국인 감독들의 성공은 단지 기술적인 면만이 아닌 강한 정신력과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서 기인한다. 며 이들의 활약은 세계 축구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한국 축구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평가했죠. 이처럼 한국인 축구 감독들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고 동시에 축구를 사랑하는 전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에서 온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 정말 한국이 부러워. 신태용 감독 같은 인재가 한국에 있다니 우리도 이런 감독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축구가 정말 부러워요. 감독님 덕분에 인도네시아 축구가 새로운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신태용 감독의 리더십을 보면 한국 축구가 왜 강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길 바라요. 국왕이 그런 파격적인 보상을 내렸다는 건 정말 놀라워. 신태용 감독이 보상을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한국 축구는 정말 대단해. 손흥민처럼 레전드 선수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감독들도 능력이 출중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성장하게끔 도운 신태용 감독에 대해 극찬하고 한국 축구에 대해 부러워하는 반응을 남겼다고 하네요. 동남아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인 축구 감독들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며 이런 일화는 축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한국인 감독들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짜릿한 승리 소식 전해드리며 이를 전두지휘한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국왕이 직접 보상을 하사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렸는데요. 보상 내용도 파격적일 뿐더러 동남아에서 한 획을 그은 한국인 축구 감독의 일화가 세계 축구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이 한층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재계약이 성사될지에 대한 호기심이 모이고 있다는 현지 상황 전달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